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팀장님 앞서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일단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장중의 뉴스들이 많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1시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예정인데 11시까지는 대외가 지금 언론사에서는 엠바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고 여기서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생각을 했는지 3시 지금 구간에서도 정은건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시장은 일단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소식에 많이 좀 주목을 하긴 했어요 팀장님 그래도 시장 그래도 잘 버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죠? 장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부하권에서 등락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11시 즈음에 발표가 되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돌았었어요 시장에 돌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까지 유입이 되면서 매물이 출해 그러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실질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소백미도 못 속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같이 돌았던 게 그거 있잖아요 11시에 이제 3차 3단계 거리두기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 따라서 1%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아니라니까 또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들 이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약한 거고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3단계 거리두기라는 거 자체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3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이 코로나가 증가했다는 그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셧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가 셧다운이 되면서 아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다 라는 게 돌면서 모든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그때부터 폭락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3단계 거리두기라면 거의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동성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라든지 어제도 이주열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저께도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이게 너무 급격하게 성장정책제를 하향조정할 거다 내일 내일 금통위에서 하향조정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온건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달처럼 급격한 하락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 자체가 순매수 상위 20개나 50개나 이런 종목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 수익률에 비해 낮지만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개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를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로 치면 비대면이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에 직원들에서 하는 운송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그게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지만 수익률 상위는 물론 그건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만 했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국인이나 기관이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문제가 신용장고 신용장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 신용으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 담보대출 이걸 동료를 합쳐서 이게 신용장고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각 증권사 자기 자본 보통을 내 100%인데 대형사라든지 이런 데는 한 60%까지 한도를 정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한도에 꽉 찼어요 이제 그 말은 여기서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정기적금 얻은 사람들이 그거 깨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규제하니까 부동산 얻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일부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레이트가 이동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약화된 거는 6월 초 중반 정도부터 지수를 견인하는 힘이 좀 약화되면서 그 테마성 종목들의 변화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3차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갑자기 터다지면 담보부족이 생겨버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 버리는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건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아마 정부가 그거를 그냥 당장 3단계 거리두기 딱 발표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 직업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그게 주의 시장의 변동성을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키주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개의 기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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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